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영역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BMW 2월 프로모션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신 만큼 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늦게 왜 이렇게 올려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프로모션이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2월 프로모션 가기 전에 BMW 뉴스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뉴스입니다. O 시리즈가 이 서라운드 뷰가 이 마이너스 옵션이 돼서 돌아왔죠. 하지만 이번에 이 서라운드 뷰가 들어간 물량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물량은 할인이 적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가 빠진 것은 할인이 많겠죠. 두 번째 뉴스입니다. X3하고 X4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들어간 것이 계속 안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물량이 입항이 됐습니다. 할인이 아무래도 적게 빠지겠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빠진 것은 할인이 많고요. 그리고 BMW는 딜러사가 한 총 6개가 됩니다. 이번에 한 6개 딜러사 가치에서 한 10,000대 정도가 입항이 됐습니다. 여기서 허프로가 구매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프로의 구매 포인트 팁! 이번 달 구매 포인트 공약은 O 시리즈, 그 다음에 6 시리즈는 640i, 630d, 그리고 X3, X4, X5, X6 요게 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BMW나 벤스나 아우드라 즉시 출고를 원하는 차량은 카카오토 허프로 카페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즉시 출고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 하나의 포인트 팁! 320d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6,760만원인데 요거 특별 카카오토 단독 할인입니다. 천만원 할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MW 2월 프로모션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프로모션은 그저 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딜러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이나 옵션별 할인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프로모션은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모두 똑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BMW 1시리즈입니다. 1시리즈 610, 550, 770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리즈 이 그란 쿠페 560, 580, 830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100여만원 나가는 점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N235 830 그리고 218 액티브 투어로 이 300만원 이태겠습니다. 자 그리고 3시리즈 320D 이 700만원, 750만원 제가 천만원 얘기했죠 앞전에 공략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20i 700이 되겠습니다. N340i 650인데 요건 플러스 알파 요건 건 바이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20d입니다. 320d 600 그리고 천만원 나오죠. 지금 요 공략 포인트입니다. 요 320i 680 그리고 330i 530, 590 M340i 요것도 450인데 이 컴바이 건입니다.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4시리즈 보겠습니다. 이 4시리즈 같은 경우 350, 650, 250 요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쭉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440i는 역시 컴바이 건입니다. 요 모델도 허프로가 플러스 알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5시리즈 이번 달에 구매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할인율이 연말보다도 좋습니다. 523d 디젤 모델입니다. 이 1,400만원을 지금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520i, 1,500만원 자, 그리고 530i, 1,400, 1,450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530i, 1,250입니다. 그리고 M550i, 1,800만원입니다. 자, 6시리즈가 무지막지하게 좋아졌습니다. 620d, 1,500만원 되겠습니다. 자, 630i 보겠습니다. 630i, 1,400만원 그리고 여기서 640i 즉시 출고하며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1,450입니다. BMW 7시리즈, 이 풀체인지 모델이죠. 현재 1,000만원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벤스에서 이 버빈플릿이라고 해서 S400띠하고 S5800은 11% 할인을 해주고 지금 다른 모델들도 지금 할인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7시리즈는 이 1,000만원 이상 할인을 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약하신 분들은 출고하지 마시고 질질 끌어주시고 계약 대기자는 계약하고 대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7 정기차 역시 시크릿 타임 플러스 7종 세트 그리고 M850i, 시크릿 타임입니다. 시크릿 타임의 의미는 남보다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G4 같은 경우는 지금 시크릿 타임입니다. 한 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토에서 실시하는 제로플랜 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증금하고 잔존을 좀 맞추시면 허프로가 5%대 미만의 금리로 해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에 2만 킬로우며 60개월 기준입니다. 자 그럼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클래스 보시면 43만 6천원 선납금 30%대입니다. 제로플랜은 68만 8천원 금액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클래스 60만원 3억원 81만 1천원 그리고 S클래스는 별도 문의 주시면 즉시 출고해드리겠습니다. GLE C입니다. 79만원 GLB 59만원 GLE 113만원 그리고 BMW X2 51만원 X5 82만원 X6 91만원 X7 99만 5천원 O 시리즈 59만 8천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잠깐 보시면 이 중고리스에 많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리스는 이 선납금이 40%입니다. 근데 신차로 했을 경우 선납금 30%를 냈을 때 오히려 중고리스보다 덥삽니다. 중고차는 중고차일 뿐입니다. 워런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차는 워런티 보장이 되지 않으면 수리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하게 호객행에 당하지 마시고 신차하고 비교를 면밀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웃입니다. 니트론 85만원 그리고 A4 45만원 A6 48만 6천원 Q7 88만 2천원 허프론이 이렇게 자동차 가격을 전부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요즘 보면 리스나 장기렌터 업체들은 자동차 가격을 내놓지 않고 호위 맹랑한 그런 가격만을 내놓습니다. 가격을 올려놓지 않은 업체는 무조건 보시면 그냥 호객행위 아니면 사기로 보시면 허프론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튜스위 41만원 아테온 47만원 골프 38 티구안 36 올스페이스 45만 5천원입니다. 랜드로바입니다. 66만 7천원 도요다 캠리 445,000원 렉서스 62만원 혼다의 41만 7천원 익스플로러 75만원 미니 3도 39만원 렉서스, 도요다 이렇게 있습니다. 허프론이 이 외에 전 브랜드, 전 차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왜그러면 여기다 다 올려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허프론이 예시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금액이 때에 따라서는 만원, 2만원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음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X2입니다. X2 보시면 750, 750 그리고 M35i는 1150만원입니다. X3 구매 포인트, 구매 시점입니다. 자, 302, 500 그리고 20D 같은 경우 930, 960 그리고 20D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I는 770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되고 X4입니다. X4도 지급 할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20I 770 20D 880 1000만원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X5입니다. X5은 30D는 1550만원 그리고 40D는 1650만원 그리고 X5 40I 같은 경우는 이 1300만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커뮤니티에 앞전에 올린 것도 뭐 1500, 1600 올린 모델들도 있습니다. 약간 색깔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체하 1300에서 한 1500 정도 보시면 되고 특별차종 한 1600까지 가는 모델들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비인기 색상입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 지금 보이시죠? 우리 들어가면 커뮤니티에 제가 항상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카카오토 허프로 카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X5 M50Y 이 구매 시점입니다. 제가 이 M50Y 리드 한번 했었죠? 정말 530마력의 이 괴물입니다. 2000에서 2500인데 이게 색상에 따라서 2000이 될 수도 있고 비인기 색상은 2500이 될 수 있습니다. X6 1500 1600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M50Y 색상에 따라서 1800에서 2000만원입니다. X7 지금 시크릿 타림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I4 600입니다. IX3 550 IX 19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심장을 쿵쿵쿵 뛰게 만드는 모델이죠? 바로 M입니다. M모델은 지금 최대 2800만원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건 바이 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고급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남보다 빠른 정보, 빠르게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허프로에게 아주 큰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BMW에서 딜러사에서 서로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좋은 할인 소식이 들린다면 제가 부분 차종을 커뮤니티나 영상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2월 프로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